애기도 탈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넌가? 예전에 나랑 놀이부원 가서 무서운 척 하고 내린 거? 야 뭐야? 우리 출발해! 안녕! 생이별 수준이잖아! 안녕! 내가 죽였어요! 거의 아무런 예고가 없어 아, 못 갔어 뭔가 무서워, 이거 보고 있는데 언니! 아, 벌써 무서운데? 아니야, 하나도 안 무서워 언니, 그 봐라 너 손 잡고 언니,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언니, 언니, 언니 야, 끝났어!